나도 향의 새 단편소설 중 별을 안꺼든 우지나 말걸 1번 부분입니다. 이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1.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우선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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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누님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2. 그것도 한낱 꿈일까요? 꿈이나 같으면 오히려 허물어 들려 보낼 얼마간의 위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꿈이 아닌가 하나이다. 시간을 타고 뒷걸음질 친 또렷하고 분명한 현실이었나이다. 3. 그러나 꿈도 슬픈 꿈을 꾸고 나면 못 견딜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더구나 그 저의 작은 가슴에 쓰리고 아픈 전상을 주고 푸른 비예로 물들여주고 빼지 못할 애달픈 인상을 박아준 그 몽롱한 과거를 지금 다시 돌아다 볼 때 어찌 눈물이 안이 나고 어째 가슴이 못 견디게 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4. 그러나 멀리 멀리 간 과거는 어째든 가버렸습니다. 저의 일생을 꽃다운 역사, 행복스러운 역사로 꾸미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가 아닌 게 아니지만은 지나갔는지라 어찌할까요? 5. 다시 뒷걸음질을 칠 수도 없고 다만 우연이 났다 우연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 운명이라 덮어버리고 다만 때없이 생각되는 기억의 안타까움으로 녹는 듯한 감정이나 맛볼까 할 뿐이외다. 2. 그날도 그 전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몽롱한 의식 속에 C동 R의 지배를 갔었나이다. R은 여전히 나를 보더니 방가와 맞으면서 그의 파리한 바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여 주었나이다. 저는 그의 집에 들어가 마루 끝에 앉으며 오늘도 또 자네의 집 단골 낙은 애가 되어볼까? 하고 구두끈을 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아무데나 획 내던지며 방바닥에 가 펄썩 주저앉았다가 그 아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 한 개를 꺼내어 피어물었나이다. 바닷가에서는 거의 거의 그쳐가는 가늘은 눈이 사르락사르락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나이다. 그때 아래 얼굴은 어째 그 전과 같이 즐겁고 사냥없는 빛이 보이지 않고 제가 주는 농담에 다만 입 가장자리로 힘없이 돈을 쓸쓸한 미소를 줄 뿐이었나이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공연히 힘이 없어지며 다만 멍멍이 담배 연기만 뿜고 있었나이다. R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멀거니 앉았다가 DH 하고 갑자기 부르지요. 그래 나는 왜 그러나 하였더니 오늘 K씨에 갈까? 하기에 본래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저는 아주 시원하게 가지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R은 아주 만족한 듯이 웃음을 웃으며 그러면 가세 하고 어디 갈 것인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곧 K씨를 향하여 떠났나이다. K씨가 여기서부터 육십리. R의 말을 들으면 험한 산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요. 그리고 벌써 열한시나 되었으니 거기를 가자면 어두워서나 들어갈 곳인데 거기다가 오다가 쓰러지는 함박눈이 태산같이 쌓였나이다. 어떻든 우리는 떠난 나이다. 어린 아이들같이 기꺼운 마음으로 뛰어갈 듯이 떠난 나이다. 우리가 수구문에서 전차를 타고 왕십리 정류장에 가서 내릴 때에는 검은 구름이 흩어지기를 시작하고 눈이 부신 햇살이 구름 사이를 통하여 새로 덮인 흰눈에 반짝반짝 무지개빛으로 물들였었나이다. 저는 그 눈을 밟을 때마다 처녀의 붉은 입술 사이에서 때없이 지저귀는 어린 꾀꼬리의 그 소리같이 연하고도 애처롭게 얼클어지는 듯한 눈소리를 들으며 무슨 법열권 내에 들어간 듯이 다만 R의 손만 붙잡고 멀리 보이는 구부러진 넓은 시골길만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갔을 뿐이외다. 그러나 R의 기색은 그리 좋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푸른 비의 기억이 그를 싸고 돌아가는 것 같이 그의 앞을 내다보는 두 눈에는 검은 그림자가 덮여있는 듯하였나이다. 그리고 때때 내가 주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가벼운 한숨을 쉬며 그의 괴로운 듯한 가슴을 내려앉혔나이다. 때때 거리거리 서울로 향하여 떠돌아온 시골 나무 장수의 손머리 소리가 한적한 시골의 감안한 공기를 울려 부질없이 뜨겁게 돌아가는 저의 피 속으로 쓸쓸하게 기어들어 올 뿐이었나이다. 넓고 넓은 벌판에는 보이는 것이 눈뿐이오 여기저기 군데군데 서있는 수척한 나무가 보일 뿐이었나이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저 북쪽 나라를 생각하였으며 정처없는 방랑의 생활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방랑이 길을 떠난다고 가정까지 하여 보았나이다. 알은 다만 나의 유쾌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고 쓸쓸한 웃음을 웃을 뿐이었나이다. 우리가 SC강을 건널 때에는 참으로 유쾌하였지요. 회오리 바람한 이 귀퉁이에서 저 귀퉁이로 저 귀퉁이에서 이 귀퉁이로 회획 불어갈 때에 발이 빠지는 눈 위로 더벅더벅 걸어갈 때 은살라기 같은 눈가루가 이리로 사르락 저리로 사르락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참으로 끼어 안을 듯이 깜찍하게 귀여웠나이다. 우리는 그 눈덮인 모래톱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하나 둘을 부르며 다름질을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SP강에 다다랐을 때에는 보기에도 무서워 보이는 푸른 물결이 음녀의 남치맛자락이 바람에 불려 그의 구름살이 울멍줄멍하는 것 같이 움실움실 출렁출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룻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 주막거리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알이 나에게 말하기를 술 한잔 먹으려나? 하기에 나도 하도 이상하여 술!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알이 자진하여 술을 먹자는 것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이었나이다. 케이시를 무엇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저는 또한 알이 술 먹자는 것을 또다시 그 이유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나이다. 그는 처음으로 술을 먹었나이다. 우리는 또다시 걸어갔나이다. 마액은 그 쓸쓸스러운 알을 무한히 흥분시켰나이다. 그는 팔을 내져으며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말하기를 시작하였나이다. 그는 나의 손을 힘있게 주며 DH! 하고 부르더니 무슨 감격한 듯한 어조로 날더러 형님이라고 하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는 DH를 얼마간 이해하고 또한 어디까지 인정하는데 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소리일까요? 저는 손 아래 동생은 있어도 손이의 형님을 가질 운명에서 나지를 못하였나이다. 손목 잡고 뒷동산 숲을 사이나 등에 업고 앞세워 물가로 데리고 다녀줄 사람이 없었나이다. 무릎에 얼굴을 비벼가며 어류광 부려 말할 사람이 없었나이다. 다만 어린 마음 외로운 감정을 그렁저렁한 눈물 가운데 맛볼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본래 젊으시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진행 과거를 생각하여 보면 웬일인지 한 귀퉁이 가슴 속에 메인 듯해요. 그런데 형님이라 부르고 아우라고 부르라는 소리를 듣는 저는 그 얼마나 기꺼웠을까요? 그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얼마 가닐지라도 인정하여 준다는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감사하였을까요? 그러나 그 감사하고 반갑고 기꺼운 말소리에 나는 얼핏 네 하지를 아니하였나이다. 그 네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는지 잘못 아닐는지 알 수 없으나 어찌하였든 저는 네 소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여 주는 그 알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였을는지 더 무슨 만족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나이다. 좋은 말이오. 우리 두 사람이 어떠한 공통선상에 서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함을 서로 바꿔주면 그만큼 더 행복스러운 일이 없지. 그러하나 형이라 부르거나 아우라 부르지 않고라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도리어 형이라 아우라는 형식을 만들 것이 없지 아니하냐? 고 말을 하였더니 그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나는 그것도 그렇지 하고 나의 손을 더 힘있게 쥐었나이다. 3. 금빛 나는 종소리가 파라겐 겐 공중을 울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온 우지에 가득 찬 에테르를 울리며 멀리 멀리 자꾸자꾸 끝없이 가는지 어떻든 그 예배당 종소리가 우드커니 장안을 내려다보는 인왕산 아래 붉은 벽돌 집에서 날 때 저와 알은 시 예배당으로 들어간 나이다. 그때 누님도 거기에 앉아 계시었지요. 그리고 그 엔피양도. 처음 보지 않는 엔피양이지만은 보면 볼수록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자꾸자꾸 변하여 갔나이다. 지난번과 이번이 또 다르지요. 지난번 볼 때에는 적지 않은 불안을 가지고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낭망을 가지고 보았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번에 그를 볼 때에는 웬일인지 그에게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무슨 매력이 나의 온 감정을 몽롱한 안개 속으로 헤매이는 듯이 누런 감정을 나에게 주더니 오늘에는 불그레하게 황금색이 나는 빛을 나에게 던져 주더이다. 그리고 그 황금색이 농후한 액체가 평평한 곳으로 퍼지는 듯이 점점점점 보이지 않게 변하여 동색의 붉은 빛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어여쁜 처녀의 분홍 저고리 빛으로 변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리듯 돌리듯 할 때마다 나의 전신의 혈액은 타오르는 듯하고 천국의 햇발 같은 행복의 빛이 나의 온몸 위에 내리붙는 듯 하였나이다. 그리고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이 나의 마음을 공연히 못사게 굴었나이다. 어찌하였든 예배는 끝이 났지요. 그리고 나와 알은 바깥으로 나왔지요. 그때 누님은 나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저와 누님은 무슨 이야기든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 왜 앰피앙이 누님을 쫓아오다가 저를 보고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고 저편으로 줄다름질쳐 달아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그 앰피앙이 누님, 그 앰피앙이 고개를 돌리고 줄다름질을 하거나 부끄러워 얼굴빛이 타오르는 저녁 노을빛 같거나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왜 나를 보고 그리하였을까요? 아마 다른 남성을 보고는 그리 안했을 터이지요. 그리고 그 줄다름질하여 저쪽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더욱 부끄럽지나 아니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며 후회하는 마음이 나지나 아니하였을까요? 어떻든 그것이 나에게 준 앰피의 첫째 인상이었나이다. 그리하고 환희와 번뇌의 분기점에 나를 세워놓은 첫째 동기였나이다. 저는 언제든지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날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깊이 박힌 인생은 두렵건데 이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흔적을 남겨 줄른지요. 4. 사랑하는 누님, 왜 나의 원고는 도적질하여 갔다가 그 앰피양을 보게 하였어요? 그 앰피양이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누님의 도적질한 것은 그것을 죄를 정할까요? 상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꿇어 엎뒤어 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드릴 터입니다. 그런데 그 원고 무엇뭇이라 하는 한 곳에 서투른 필적을 자랑하려 한 것인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의 원고를 더럽힌 그에게는 무엇이라 말을 하여야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 필적은 나의 가슴에 무엇인지를 전하여 주는 듯 하였나이다. 사람의 입으로나 붓으로는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전하여 주더이다. 다만 추몽 중에 헤매이는 젊은이의 가슴을 못살게 구는 그 무엇을. 5. 고맙습니다. 누님은 그 MP형과는 또다시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제와 같다 하였지요. 그리고 서로 서로 형님 아우하고 지낸다지요. 저는 다만 감사할 뿐이외다. 그리고 영원한 무엇을 바랄 뿐이외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누님과 MP 사이를 얽어놓은 형제라 하는 형식을 줄이 나를 공연히 못살게 구나이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낙망 사이에서 헤매게 하나이다. 누님의 동생이면 나의 누이지요. 아니 나의 누님이지요. 그 MP형은 나보다 한 살이 더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 MP형을 누님이라 불러야 할 것이지요. 아 그러나 그것이 될 일일까요? 누님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나의 입으로 그를 누님이라고 부른다 하면 그 부르는 그날로부터는 그의 전신에서 분홍빛 나는 무슨 타는 듯한 빛을 무슨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는 듯이 사라져버릴 더이지. 아니 사라져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제가 이 눈을 감아야지요. 아 두려운 누님이란 말. 나는 이 두려운 소리를 입에 올리기도 두려워요. 6. 오늘 저는 PC에 보낼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신흥이 나지가 않아서 펴놓은 종이를 척척 접어 내던져버리고 기지개를 한 번 켜고 데님을 한 번 갈아매고 모자를 집어쓰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벌써 7시를 10분이나 지나고 있었나이다. 저의 가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아래 집이지요. 그리고 내가 책을 볼 때에나 글씨를 쓸 때에나 길을 걷거나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을 때나 눈을 감고 명상할 때에나 나의 눈앞을 떠나지 않는 그 MP양을 오늘 아래 집을 가면서도 또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MP양을 생각합니다. 허무한 환영과 노래하며 춤추며 이야기하며 나중에는 두려워 건데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혈을 극도록 막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 공상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저도 공연이 실증이 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비관의 종자가 될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아 과연 다만 일찰라 사이라도 그 MP의 머릿속에서 나의 환영을 찾아낸다 하면 그 얼마나 나의 행복일까 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MP는 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것만 같아서 공연이 마음이 애달팠나이다. 그날 알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눈물이 날 듯이 공연이 센티멘탈로 변하여졌나이다.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기로 정하고 우선 애를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같이 조금도 거짓없음을 부러워하는 애를 나를 보더니 그 검은 얼굴에 반가워 죽을 듯한 웃음을 띄우고 손목을 잡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더니 어저께도 왔었는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오지를 않았나 하지요. 그래 나는 그 얼마나 고독히 지내는 그 애를 보고 이때껏 계속하여 왔던 감상이 가슴 한복판으로 모여드는 듯하더니 공연이 눈물이 날 듯 하지요. 그래 억지로 그것을 참고 멀거니 앉아 있었더니 그 애를 또 날더러 독창을 하라지요. 다른 때 같으면 귀가 아프다고 야단을 쳐도 자꾸자꾸 할 저이지만은 오늘은 목구멍에서 무엇이 잡아당기는지 그 목소리가 조금도 나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공연이 앙탈을 하고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그 애를 옷을 입혀 끌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안개는 달필칠 가리우고 붉은 전등불 만이 어둠 속에 진주를 꿰뚫어 놓은 듯이 종로 큰 거리에 나란히 켜 있을 뿐이었나이다. 두 사람이 나오기는 나왔으나 어디로 갈 곳이 없었나이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하루 저녁을 유쾌히 놀 수도 없고 또 갈 만한 친구의 집도 없고 마음만 점점 더 귀찮고 쓸쓸스러운 생각을 하였나이다. 우리 두 사람은 결국 때없이 웃는 이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나이다. 우리는 한 집회를 갔으나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그는 잊지 않았나이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서령의 집으로 가기를 정하고 천변으로 내려섰나이다. 골목 안의 전기불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빙글에 웃으며 켜 있었지요. 우리는 그 집을 들어가 서령이 하고 불렀나이다. 안방에서 영리한 목소리로 누구요? 하는 서령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있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마음이 반가워왔나이다. 그리고 서령이는 마루 끝까지 나와 아이구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한 번도 아니오세요? 하지요. 아 누님 그 소리가 진정이거나 거짓이거나 관성으로 인하여 우연히 나온 말이거나 아무 것이거나 나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상에 쫓겨 정처 없이 방황하려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향하여 그의 성대를 수고롭게 하여 바라여주는 그의 환영의 말이 얼마나 나의 피곤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었을까요? 그는 날더러 오라버니라 하여 주기를 맹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라버니가 되어 달라 하였습니다. 누님, 과연 내가 남에게 오라버니라는 존경을 받을 만한 자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의 원치 않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서령을 친누이 동생같이 사랑하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나의 누이 동생을 만들려 하나이다. 그리고 다만 독신이 서령이도 진정한 오라비 같은 어떠한 남성의 남매 같은 애정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나 무상인 세상에 그것을 과연 허락할 참신이 어느 곳에 계실는지요.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외다. 그날 앨은 서령을 공연히 못살게 놀려 먹었나이다. 물론 사념 없는 어린애 같은 유이지요. 그때 앨은 서령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령은 소리를 지르며 간지러운 웃음을 웃으면서 나의 앞으로 달려들며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그 애를 피해하였나이다. 나는 그때 그 서령이 비록 희롱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앨에게 쫓겨 나에게 구호함을 청할 때에 아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여성의 구호를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의 소유자일까 하였나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은 다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혼자 이 서령이가 나에게 구호함을 청한다는 것은 그 서령을 끼워 안을 듯이 귀여운 생각이 났나이다. 그러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의 그림자일까 팔팔팔 날리는 봄날의 아지랭이일까 영원이라 무엇일는지요. 7. 날이 매우 따뜻하여 졌습니다. 내일쯤 한번 가서 배우려 하나이다. 하오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W군은 어저께 동경으로 떠나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것이 매우 섭섭하에다. 그리고 S군 Y군도 그리로 향하여 수일 후에 떠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외로운 몸이 홀로이 서울에 남아있게 되겠지요. 정다운 친구들은 모두 다 저 갈 곳으로 가버리고. 8. 왜 어저께 저는 누님에게를 갔을까요? 간 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기회였을까요? 어떻든 어저께 나는 처음으로 그 MP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서로 보고 앉아 간질간질한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서 방산하는 시선의 몇 줄기 위로 나의 쉴 새 없이 뛰는 영의 사자를 태워 보냈었나이다. 그는 그때 그 예배당 앞에서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줄다름질하던 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 속으로는 나의 전신의 귀통이로부터 귀통이까지 호의의 비평을 하였을는지 악의의 비평을 하였을는지 어떻든 부단의 관찰로 비평을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의 눈과 안색은 아주 침착하였나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주 나의 마음을 취하게 할 듯이 부드럽고 연하며 은빛이 났나이다. 그리고 나의 글을 너무 칭상하는 것이 조금 나를 부끄럽게 하였으며 또는 선생님이라는 경어가 아주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누님, 만일 그가 날더러 선생이라 그러지 않고 오라비라고 하였다면 그 찰나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절망이 되어 버렸을 터이지요. 그 선생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제가 도리어 그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줄은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어떻든 저는 그 MP와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소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와 그 MP 사이에 처음 바꾸는 말소리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우주의 생명 중에 또다시 없는 그 어떠한 한마디였겠지요. 그러나 저는 불안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못 견딜 만큼 불안합니다. 다만 한 번 있는 그 기회의 순간이 좋은 순간이었을까요?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무한한 희망과 영원한 행복을 저에게 열어주는 그 열쇠 소리가 한 번 쬐깍하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끝없는 의욕과 온해 속에서 만일의 유행만 한 줄기 믿음으로 몽롱한 가운데 살아있다 그대로 사라져 없어졌다면 도리어 행복일 걸 하는 회환의 탄식을 나에게 부어줄 그 순간이었을까요? 어찌하였든 저는 한옆으로 요행을 꿈꾸며 한옆으로 부질없는 낭망에 헤매인 아이다. 별을 안궈든 우지나 말걸 1번 부분을 마칩니다. 별을 안권듭니다. 별을 안권qu absorb한 것도 많은 걸으로 kavjet하는 것입니다. 별을 안권뒭한다는 글이의 난이게 부어줄 그 모든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bare Flam과IM이니 세워 보다.